안녕하세요. 저는 최신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번역해서 친구들과 블로그에 올리고 있는 중학교 영어교사 이한나입니다. 올해 초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 어떻게 무엇을 할까 살짝 고민을 하다가요. 중학교 영어교사인데 중딩하고 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전공이 영어였는지 보호모였는지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정체성도 찾을 겸 지적 허영신도 자극 좀 할 겸 어렵다고 하는 영국의 경제지를 선택해서 읽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머리를 막 쥐어짜면서 읽었는데 나중에 읽다 보니 아주 기사가 재미있었습니다. 온라인 세상이 사람을 되게 용감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블로그에 올리는 것을 되게 망설였거든요. 괜한 망신은 아닌가. 그런데 한 7, 8개월이 지난 지금 영상까지 시도하게 되네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렇게 어렵고 아주 고루한 내용들을 저희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접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테니 그냥 인터넷 공간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한번 저도 열어볼까 합니다. 매주 이제 하나씩 자세한 내용은 앞에 보듯이 네이버에 크리스틴 수 이렇게 치면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저희 크리스티나, 아나 수 3명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부터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은 좀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Props and Loss 이게 제목인데요. 원래 Profits and Losses라는 표현이 회계의 표현이 있잖아요. 손익 공기점 할 때 그 손익. 그런데 그거에 차용을 해서 Props and Loss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교수님들과 손실, 경제지답게 아주 위태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그 중국의, 홍콩의 국가보안법이 함께 학문적 자유를 막 말살하고 있고 그 법의 모호성 때문에 이게 어디든 걸면 걸리는 그런 상황이라 교수를 포함한 학자들이 모두 스스로 자기검열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얼마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를 하면 내가 했다라고 이제 자기 이름을 올리려고 막 열성이었는데 지금은 익명으로 하기를 원하고 그 센트럴 점령 시위, 우산혁명의 주역인 매니타이 교수가 바로 잘리고 해고되고 해임되고 조슈아 윙이라는 법민주파 서적 그분의 서적은 다 도서관에서 사라진 지 오래고 그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이 분리운동이라든지 외국가의 합세 등 많은 것을 위법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취해법권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나 어느 나라에나 누구든지 적용이 되는 거니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리고 혹시 연구기금을 신청할 때도 내가 연구하는 이 카테고리가 중국 정부의 신비를 거슬리는 건 아닌가 그리고 누가 무슨 연구를 하는지 데이터베이스화되서 내가 어느 순간 대학협의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하는 게 아닐까 승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그런 불안을 안고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이렇게 문제냐 당연히 문제이기도 한데 홍콩에 관해서는 홍콩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학문적 최고 지성을 자랑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탈런트, 그런 지성들, 그런 재능들 때문에 많은 글로벌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그게 하나의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는데 이제는 세계 도시로서의 홍콩의 위상은 사라져서 결국은 홍콩의 경제에도 손상을 입힌다 그런 걸 우려하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8월 23일자 이코노미스트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각 패러그래프당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Speak only on condition of anonymity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익명으로, 익명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anonymity, 익명, 익명, 그죠? Speak only on condition of anonymity.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색깔 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요. 그 아카데믹 프리듬이 컨설티드 아텍 아주 전면적인 공격을 받게 됐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컨설티드 아텍 Next paragraph 사람들이, 교수들과 학생들이 이제 open and feisty resistance 아주 강력한, 열성적인 저항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실래요? What is more? Back then, it was only the most politically active that had much to fear. 저 이거 해석이 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민했었어요. 이거 뭐 아시다시피 It, that 강조고문이에요. 더군다나 Back then,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most politically active 경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정치적인 활동과 많이 활동과 많이 much to fear 두려워할 만한 것이 많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는 교수나 학생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교수와 학생들마저도 이제 두려움에 떠는 그런 시대가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슬프죠. 다음은 그 국가보안법 Smothering National Security Law가 나옵니다. 아주 질식시켜버리는 국가보안법 Succession, Bully, Subversion, Terrorism and Collision with Foreign Forces 외세와의 합세 이런 거 다 범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너희들의 학문적 자유가 다 명시되어 있다. 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It is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on it. 사실은 종이장에 불과한 거죠. 종이장에 써 있긴 하지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종이장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Opacity Opacity 이 모호함 법의 모호함이 Feature 특징이지 버그가 아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Self-censorship 자가검열을 하기 때문이죠. 소기의 목적을 이룬 거죠. Next paragraph 이 법이 정말 Stifling Effect 찍어 누르는 효과를 벌써 보이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Being Denounced 비난받는 거 되게 두려워하죠. Next paragraph 근데 중국 홍콩 정부는요 페어 Trigger Approach 애국적인 접근을 자꾸만 요구해요 학교예요. 그래서 Pro-democracy 범민주파적이거나 아니면 Anti-China Sentiment 반 중국 정서는 Stamp Out 반 뭉개고 있어요. Next 고담에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With those considered unsound being flagged up to the University Councils that influence promotion tenure and the like 이거 저는 번역하기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되게 간단한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이게 With 명사 분사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unsound 불온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이 이 University Council에 대학 협의회에 flagged up 알려지게 될까봐 그렇게 분리될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University Council이라는 것은 영향을 주죠. Promotion 승진이라든가 tenure and the like 이런거에 영향을 줍니다. tenure 이거는 재임기간 을 말하는 거죠. Next The question is irrelevant 사실 이거 있잖아요. 되게 간단한 문장이긴 한데 이 도대체 맥락이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웠거든요. 그 문제는 상관이 없는 거다. 위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게 정부 기금을 연구 기금을 얼마나 제대로 공정하게 주느냐 마느냐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하느냐 마느냐 이런거 사실은 irrelevant 이게 중요한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거는 ambiguity is having the desired effect of soaring fear and increasing self-censorship 공포심에 막 씨를 뿌려가지고 self-censorship 그 작가 격려를 하게끔 하는 뭐가 목적이거든요. 이 법의 ambiguity 모호성이 Next 게다가 이 법은요. extra-territorial 해요. 취해법권적이에요. to anyone in any country 이렇다 이거죠. 어디나 적용이 됩니다. 무섭죠. 모든 학부들이 되게 불안해 하는데 특히 인문학부는 민주주의 이런걸 따져야 되니까 되게 또 두렵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it is a myth that there are safe discipline discipline 학부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안전한 학부가 있다 라는거는 믿을 수 없는 근거 없는 믿음이다. 안전한 학부란 없다 라는 뜻이죠. Next 그 홍콩이 아직 분수령이 홍콩의 정세가 분수령이 된 때가 있었는데요. 분수령 watershed watershed 벤니타이 이 사람이 해고당했어요. 누구냐 프로페서죠. 로우 프로페서 어쿠파이 모브먼트 센트럴을 점령하라 라는 점령운동 의 선봉자 였습니다. 여러가지 정부의 입맛에 돌아가게 하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there are firm incentive 잡녀책이 있어요. to act in 베이징's favor 중국 본토의 입맛에 맞게 행동하면 인센티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서 기게 되겠죠. 네. 마지막이에요. 이제. 그러면 이 이렇게 self-censorship 을 하든 기소가 되든 아니면 해고가 되든 이렇게 silent thing the best and brightest mind 이런 최고 지성 들을 입닥에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leaching of talent 재능 이다 사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홍콩 이라는 월드 클래스 유니버스티의 위상이 사실은 그 전세계에 투자를 다 끌어들였었는데 이제 홍콩이 그렇지 않으니 더 문제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은 the world's great global city 중에 하나라는 홍콩의 위상이 아주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번역 내용은 머리를 쥐어 짠 자세한 번역 내용은 저희 블로그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